... 흥... 허웅!! 와우~~ 이가 뭐야? 어머 뭐야? 제일 귀여워 재롱이는 시골 가면 엄청 엄청 좋아하는 귀여운 강아지예요 안녕하세요 재롱이만의 표정이 있어요 재롱이 껌 줄까? 지금 재롱이 창틀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? 바람 쐬는 거 좋아해요 재롱이 탄창 갈까? 재롱이 전통 Jurgen 재롱이 흙 바르는 거 직접 시켜주세요 쟤루 가자! 쟤루 가자! 제롱이가 시골 가는 거 좋아해서 가는 말이에요. 어,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사오시키세요. 제롱아. 야호! 제롱이 지금 신났어요, 지금. 저희 아직 관심 안 가져줘요, 여기 있으면. 제롱아. 제롱아. 제롱아, 제롱아. 제롱아, 제롱아 그거 불만하면 안 돼. 제롱아. 제롱아, 제롱아. 물, 물. 아니야, 물. 야, 이거. 야, 이거. 나 물 줄게. 물, 물. 시골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고 싶은 데로 다닐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좋아하는 거 같아요. 남자 집사는 제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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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정! 제롱!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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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이게 뭐야 아휴 진짜 제롱 얼굴 완전 숯검쟁이네요 제롱이 근데 시골 오면 날마다 숯검쟁이 돼서 봐요 제롱아 이걸 또 어떻게 씻겨 제롱아 귀여워 목욕하러 가자 제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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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에서든 시골에서든 제롱이가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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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으 Unidos ают 하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